기아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 인터랙티브 그라운드에 전시된 EVC 사진 기아 기아 8만 5천 9백 마이너스 1.26K 차량 전시부터 시승, 구매, 브랜드 체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아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관했다고 5일 밝혔다.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는 고객에게 영감을 전하겠다는 기아의 신규 브랜드 지향점이 담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기존 가양지점에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진 유나이티드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을 적용해 완성됐다.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는 직원의 직접 응대를 선호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를 입구에 위치한 키오스크 또는 기아 홈페이지에서 QR코드 형태의 디지털 아이디 스토어 패스를 발급받으면 직원의 응대 없이도 스토어 체험에 필요한 안내 사항을 3D 컨피큘레이터를 통해 차량을 3D 이미지로 체험하는 대형 미디어 월 사진 기아 실내에는 높이 4.1m 길이 14.6m의 대형 미디어 월이 설치입니다. 고객들은 제품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3D 컨피큘레이터를 통해 차량의 내 외장을 구성하고 도어 및 트렁크 개폐 방향 지시 등 작동 모습 등을 3D 이미지로 경험할 수 있다. 모든 외장 컬러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컬러 컬렉션도 마련 디지털 컬러 컬렉션 내 설치된 40개의 태블릿 PC에는 카드 플립 형식으로 기아 컬러쇼가 연출되며 컬러 선택 시 해당 컬러를 구비한 차량 리스트 및 차량 재원 등을 볼 수 있다. 아울러 EV6 전시차와 함께 다양한 가상 환경을 배경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인 인터랙티브 그라운드가 운영될지에 따라 카메라 앵글이 변하는 기술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그라운드는 촬영 결과물을 스토어 패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에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성능 체험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시승 프로그램도 이달 중순부터 운영된다. 시승은 도심형 코스로 구성된 어반 라이프 코스, 자동차 전용 도로 위주의 고속 주행 코스가 포함된 리프레시 코스, ADAS 등 여러 첨단 기술 체험이 가능한 스마트 코스 등으로 구성된다.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안내 도심티를 상주해 상세한 차량 설명을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코스 및 차종, 직원 동승 여부를 선택해 시승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기아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에 마련된 디지털 컬러 클래처. 기아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을 위한 세일즈 컨설팅 룸도 마련된다. 고객들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상담과 함께 차량의 상세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완성한 견적은 스토어 패스에 저장 가능하다. 강서 서비스 센터 방문 고객을 위한 대기 공간도 함께 운영된다. 고객들은 정비를 기다리며 대기 공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아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직원이 상주하며 고객들의 자유로운 방문을 위해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야간 무인 매장 기아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의 고객들이 차량을 손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관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고객 맞춤형 미래 거점을 지속 확대해 고객에게 의미 있는 경험에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흥미래pit